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하고 교회도 꼭 다녀야 한다는 예비시부에게 평생 교회를 다닐 일 없을 것이라 말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고민 끝에 파혼했습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괜히 고민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예비신랑이었던 남친과는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친과 알고 지낸 것은 좀 오래되었어요. 사귀기 시작하고 저희는 가볍게 만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저를 처음부터 좋게 봐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성격이라서 남친아버지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이라서 남친아버지가 저를 더 예쁘게 봐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부터 남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도 자주 하셨어요. 남친아버지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받기가 부담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안 받을 수 없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친아버지의 전화와 문자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더군요.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예비시댁이랑 친하게 지내냐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미 그 집 며느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된 상황이었더라도 매일 시아버지와 그렇게 통화를 한다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친과 결혼할 사이이니 남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어요. 남친집에 가면 낮에 가도 저녁 늦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교성이 좋기는 해도 남친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과 짐과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요. 남친아버지가 매일 전화를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통화 내용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은 잘하냐? 결혼하면 우리를 모시고 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들과 상의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남친아버지는 자꾸 저에게 물어보니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남친아버지는 저를 바로잡아주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꼭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저에게 경험을 나눠주려고 그런 거라면 모를까 남친아버지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토를 달듯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도 남친아버지는 전화를 하셔서 언제 들어가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런 것들까지 물으셨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면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남친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친아버지는 저와 남친이 결혼하면 저희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같이 살 거냐고 물으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남친 부모님이 며느리 들여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남친아버지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며느리상은 상냥하고 직장도 다니며 집안일도 잘하고 친정은 신경 쓰지 않고 시댁만 신경 쓰는 며느리 이런 것 같았어요. 이런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데 남친은 저의 고민이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더군요. 남친아버지가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남친에게 말했을 때 남친은 서운해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친은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결혼하면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싫다고 했더니 남친은 자기가 장남인데 모시고 사는 게 어때서 그러냐 하더군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면 나는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남친은 그런 건 차차 배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이없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전업주부거든요. 저는 남친이 집안일은 엄마가 있으니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다. 집안일은 나도 같이 하면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차차 배우면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남친에게 말을 한 것이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의 말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남친은 제 말에 서운함을 느끼니 자연스럽게 말다툼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앞으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꼭 그렇게 해야겠냐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건 어쩔 거냐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이런 남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만 커졌죠. 저는 남친에게 남친 부모님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남친 아버지와 통화를 해야 하고 우리 결혼하면 함께 살자는 강요를 받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이라 말했죠. 저는 남친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남친은 제 말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 부모님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하더군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친과 파혼을 하게 된 것은 남친 아버지의 종교 강요였어요. 남친 아버지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종교 교리를 언급해 가면서 저에게 설교를 하시곤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었고 세 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남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남친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남친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일로 싸우는 일이 반복되니 서로 지치기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남친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길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친에게 너는 너도 하기 싫은 효도를 나에게 시키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겠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냐길래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매일 전화해서 집은 해올 거냐 언제 연봉 1억이 되냐 이런 말을 무한반복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했어요. 남친은 그건 다른 얘기라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예비 며느리에게 음식 잘하냐고 묻고 며느리니까 시댁에 잘해야 하고 시댁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랑 내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 나는 엄마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너희 아버지가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오히려 서운해하니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자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친아버지 전화가 또 왔지만 안 받았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요즘 저의 확답을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저의 확단 말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남친아버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아버지는 그럼 내 며느리 되는 건 어렵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한테 매일 전화하고 장문에 문자를 보내시고 교회 다니라고 체근하시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자기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다고 기분 나빠하니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말 그만 듣겠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남친이 전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 말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친은 지금까지도 다시 생각해보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남친아버지에게 제가 하고 싶던 말을 다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그냥 남친에게만 이별을 구하고 헤어질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내서 정이 많이 들었나봐요. 그렇다고 마음 약해지지는 않으려고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 말 다 하고 헤어지면 마음에 걸리고 말 못하고 헤어지면 아쉬운 것이 사람 마음인가 보네요. 정 떨어지도록 남친아버지에게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당장은 마음이 안 좋아도 서로에게 발전적인 이별인 것 같습니다.